안녕하세요 백정원입니다 짜잔! 태정이도 왔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맛있는 소주를 찾아서 창원에 왔습니다 2천 명의 소비자가 직접 맛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선택받은 그런 소주라고 합니다 딱 그거죠 그럼 가볼까요? 네 상남동으로 딱! 안주가 딱! 소주가 딱! 와 맛있겠다 그럼 마셔보겠습니다 딱! 아 딱 맛있는 소주 딱! 소주는 이런 맛이 좋지 순수한 소주의 맛 딱! 이게 소주다 싶은 맛 첫 맛이 딱 좋은 소주? 끝맛까지 딱 좋은 소주 얘가 딱이네 딱! 다 같이 마셔보고 평가할까요? 딱! 판배! 딱! 부드러움을 느끼면서 희한하게 달지 않아요? 어때요? 딱 제가 찾던 맛이에요 딱 좋은데요? 딱 이것만 시켜먹으려고요 여기 딱! 한 번만 더 마셔보면? 딱! 좋은데이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? 딱 기다리세요 바로 데뷔 subscriptions vit